으고고고고고 으어.. 이건 봐야돼 으어... 이건 봐야돼 어... 어떤 보든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... 설명은 못하겠지만... 해봅시다 나도 레디 해도 돼? 방장인데? 이거 코옵이면은 뭐야 이거 투표야? 아 3개 먹는 거야? 아 이걸 한 명씩 다 먹는 거야 세상에 아 먼저 먹어 먼저 먹을 수도 있네 단돌을 3개 얻습니다 타수를 얻습니다 포션 슬롯을 잃습니다 하드 모드 간다 4번이 제일 빡센 리스크 같은데 슬라임 두 개가 제일 빡세지 않아 단돌 3개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6명 다 골랐는데 왜 안 넘어가 브러쉬도 있어 레디점 이거 왜 진행이 안 돼요 왜 안된대 한 명 튕겼대요 이거 아직 배 타려서 리방 승선 떼고 하자 즐겨맞아 고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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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없어? 벤? 벤 벤 벤 고고고고고 20승천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닐까? 얼핵 시작 대기중 왜 또 안됨 쥐버야 이게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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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왤рут Controller 왜 안된데? 안되겠다 우리 세 명만 데리고 있습니다 세 명만 가자 앗 버전이 안맞는다는데? 선생님? 아니 왜 버전이 안맞아? 이거 써내는게 안되는거 같은데? 벤이 없다고? 하아 안들어가지는게 당연하죠 제가 닫아놨어요 아니 많이 많이 들어오면 튕길 확률 늘어나니까 적게 받는다는 그런 안일한 발상입니다 한명도 못내었어 그리고 왜 또 진행이 안되냐 아니 너무 불안정한데? 진행이 아예 안되는데?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난 혼자야 왜 아예 진행이 안되지? 자자 고고고고고고 콩 고고고OP 고고고고 모드가 달라서군거 아냐 아 모드가 달라서군거 아냐 골드를 전부 읽고 아시탄도 받았어 드디어 맞취네 이렇게 각자 모르는거야 그냥? 아 내일 실험 자러가라는 대신가 자러 가야하는가 가야하는가 pp 오 오 신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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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누가 먼저 잡으면 어떻게돼 아 잘못 눌렀어 으아 뿔 달린 짐승 뭐지 빨리 올라가면 뭐 좋은게 있나 쥐 배달원 뭐야 아 모르면 가보자 배달원이 날 기다린다 뭐야 싸게 살 수 있는건가 싸게 살 수 있는건가 뭐지 뭐 어떻게 하는거지 아 파는거네 당근마켓이네 아 이런식으로 타격사실 아 아 방해하는 요소네 오 신기하다 똥카드 하 똥카드 받아라 오 신기한데 겁나 신기해 겁나 신기해 무료 타격을 드립니다 돈은 돈은 제가 내는거에요 으흠 완타단이라나 포상 으흠 완타단이라나 유물은 근데 왜 줄 수 있지 아 도와줄때도 쓸 수 있나보네 근데 타수는 여기 왜 떠있냐 뭐 맘대로 할라 이건가 뭐 맘대로 할라 이건가 아 안 받을 수도 있나보네 으응 여기 들어오는거구나 띱 근데 왜 타격을 줬을까 인성이 또 띱 현자의 돌 고프트 라이터 팀 메이트에게 팀 메이트에서야 팀 메이트에게야 덱에서 내 덱으로 플레이어당 100골드 팀전, 개인전 팀전, 팀전 그리고 빨리 올라갈 필요는 없네 전기역학을 받아올 수 있다고? 돈, 돈이 낫지 않을까? 전기역학? 잠깐만 그러니까 강화 안된 세장을 섞어 넣는다는 얘기 아니야 다들 돈 고르고 있네 앗 녹색 지금 체력 10이야 앗, 1됐어 안돼, 죽는다 앗, 8됐다, 이겼다 외형질 먹었다 너런 맛이 있구나 고양이 고양이 와, 2100원 됐다, 미친 가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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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동량이 청동량이 외형질 왜 돈 생기냐 길은 다 갈 순 없네 우리들의 돈입니다 그러면 왜 형질이 제일 페널티 없는 거네 우리의 돈 우리의 돈 돈을 위해 싸우겠어 소련이 왜 망했는 줄 알아?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, 님들 돈 좀 작작 써요 아니, 나, 나 거지야 아니 아니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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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돈 남겨줘 아니 2100원이었는데 6명이면 아니, 20원밖에 안 남았잖아 아니 나는 나는 10원짜리 하나도 안 썼다고 누가 다 썼어 하, 이럴수나 쓰면 내 버튼 눌러가지고 곰 곰한테 바비네 한기 사줄걸 난 믿었는데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오 믿음의 결과가 이번엔 내가 돈 써야지 흠 부적 몸박사다 저주 좀 짓읍시다 이 정도는 별로 안 썼다잉 검소한 생활했다 흠 블리트 잡아야되나 보네 흠 블리트 잡아야되나 보네 상점에서 온도하다가 아 이거 완전 공산주의 게임 아니냐 간첩 게임이네 쟤 원래 피 200긴... 아... 블리트 잡아야되나 살려주세요 위장크림 타락이다 렘리니뿔 렘리니뿔 저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nimet 와 유이를 받았으면 그이 아닐까 조별 버젯 또로킥 그러게요 저거 어어어어어어 어어 나 죽는다 아어어 가까아 블리트 다 조져드림 아어어어어 블리트 내가 두마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거지? 열쇠는 공용이 아닌가? 한 돌 난 건 박치기 뭐야 왜 체력을 이렇게 많아 아이 등받 왜 이렇게 빨라요 저거 무슨 표시야 방울 룬피? 아니 보스 유물 뭐가 나오길래 저걸 아 간거야 갔어 어 맴카개굴 아니 내가 돈 얼마 쓰는지 지금 보고있잖아 저기서 허접색 로봇 허접색 빈공간이 있네 빈공간은 뭐하고나면 빈공간 아 저거 스택 쌓여있는거 이런거 뒤에 스택 다 달면 빈공간 되나보네 뭐야 내 체력 왜 60이야 어 위장크림 주면 되겠다 누구 줄까요 위장크림띠 누구 주지 체력 낮은 사람 주자 체력 43 음 나머지는 내가 쏘고 근데 최대 세력은 어디에 갔는가 어 섭을 안받았다고 난박에 쓰여네 이거 떠나 되냐 이거 화면 겁나 가리네 우편을 확인을 안했어 우편을 확인을 안했어 우편을 확인을 안했다고 쎄굿땅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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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아 죽으면 아 이렇게 되는거구나 아 그래서 최대 세력갖긴거였구나 아 그래서 최대 세력갖긴거였구나 아 그래서 최대 세력갖긴거였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오 호식 따서갑자 방울 염주 양초 세마함 이거는 뭔데요 온 온즈 오브 페이트 툰스톤을 추구한다 죽는 것 대신에 다우징 로드 비어있는 방이 보상을 줍니다 응 이거 다섯명이 다 해야되는거야 어이 뭐야 또 셀 툰스톤 끄우우GH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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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윽 블리트 잡으시라고 스읍 어 teil 으윽 어윽 협동전인거 이제 잘알겠습니다 으윽 으윽 피가 음류네 이 멍 으윽 ㅅ 아냐, 협동전이었소. 대전 모드도 있긴 있소. 아, 잘 못 썼다. 잭신 아나도 없네. 전투 최면. 222골드. 와도자. 아이디들 왜 여기 몰려와요. 옆으로, 옆으로. 아, 같은 방에 못 들어. 아니지. 아무튼 시스템 재밌는. 근데 결국에 다른 사람 죽으면 자기 체력 깎이는 거라서 아니, 체력이 팀 공유라서 어차피 트롤 하면은 자기만 죽어요. 이라샤이 맛은. 하지만 내가 죽는 건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건 참을 수 없다. 나야. 나 죽어. 와우. 나 죽어.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비귀 우물을 하나 획득합니다 죽넘이 악인데 중또죽 아저씨 비켜요 근데 나일로 가면 빈 공간 밝겠네 빈 공간 빈 공간 이거 여기 너무 몰렸는데 아니 이 양반들 여쪽으로 가야지 아니 어떡해 이거 열쇠는 따로 인거 같은데 아니 어차피 나 죽으면 이런 저 사람들 재료 깎이는 거라 우체통 x 한 기억 아니 부적 가질 사람 부적띡 이거 채팅되나? 어? 아잇! 짬 처리하지마 이씨! 누구야 이거? 으으으으으으음... 큰일났네 이거... 으으으음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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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... 빈공간 밟고 갈래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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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은 어차피 저 사람들도 쓸모가 없어가지고... 도낙금... 흠... 초반에 타격수거는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... 에... 나 보스 못잡을거 같은데... 으으... 어쩔 수가... 으으... 카카... 에이... 이거 좀 어떻게 해... 어디다가 좀... 이게 왜 이거... 에이... 내가!!! 죽는다구요... 영승천에서 고래를 보는 그르르 죽었어 미스포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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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닮으면 어떻게 되지? 죽는 건가? 아 이거 하나씩 닮는구나 내가 목숨 다 썼는데 개트롤 있나 아 님들이 내 2,000골드 다 썼잖아요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 듯 스릉 이거 이걸 이걸 어떻게 심장할게 아 뭐야 또 누가 누가 돈 다 썼어도 밥 먹듯이 20승천을 깨던 내가 지금은 최고의 후롤어? 개트롤 있나 무덤 아이 돈이 없잖아 나도 죽을 거야 괜찮아 그래 다 죽자 바로 시에 고통 굉장히 즐겁다 아 막타 못 쳤네 아이 재미있어 하나요 아니면 하나요 감사합니다.